오늘의 메뉴, 닭곰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였더러 8,500원이었나? 이건 모르겠다, 어제 같이 시켰는데? 국물이 많을 것 같은데? 다곰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아! 아 난리났다 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당면이 들어갔네 거기 당면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일났네? 거기 당면이 있냐? 이거 하루 끓었는데 일 났다 와 하루 불어난다 큰일났다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뿔는거 아닌가? 뿔었을거 아냐 벌써 어? 어어 다 잘라져요 아으 말랑말랑해 가는 데였구만 아우 달아 김치 잘라왔습니다 집에 김치가 있더라구요 으음 으음 오우 으음 부 interior 부엌 부엌 참기름 너무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흑이들 매우 아우 자석되시오 건물장 좀 참고해 주시겠어요 아유 저 오른손 잡힙니다 소스 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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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른손 쪽입니다 아 근데 왼손잡이가 뭐 근데 신기할게 있나 근데? 저 근데 오른손입니다 음 한 달에 밥 하루에 한 만원? 2만원? 그 정도 아닐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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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녹빵입니다 생방이 아닙니까요 아 불편하네 나는 이게 먹는게 위에 있으니까 자꾸 훌려 맨날 국물 안에서 연어 이렇게 먹어보십쇼 막상 이렇게 먹으면 나랑 똑같이 된다 아 나 이거 당면 먹고 싶지 않은데 생각보다 더 맛있어 잘 먹으면 나아가 더 맛있게 드셔 아 너무 맛있어 오늘의 한 끼가 벌써 다 먹었군요 잘 먹었습니다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